이곳은 비밀의 정원, 숲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지상 낙원입니다. 고즈넉한 겨울의 비경을 간직한 숲, 마음이 쉬어가는 비밀의 정원으로 초대합니다. 가지산과 맞닿아 있는 백운산. 매일같이 이 산을 오르내리는 선희씨는 이곳 백운산자락에서 나고 자랐답니다. 여기가 울산 태화강 발원지 탑골샘 올라가는 길인데 이 길은 다 예쁜 것 같아. 항상 걷는 길이지만 매일 새롭다네요. 지금 낙엽 받는 소리 너무 좋죠. 선생님도 한번 밟아보세요. 그러게요. 아니 진짜 오늘 새삼 느끼네. 길이 아닌 길을 걷는 것도 우와. 감탄이 절로 나오는 매 순간을 사진에 담는 것도 선희씨의 일. 눈 위에 떨어졌을까요? 아니면 얘도 많이 렉긴 늙었다고 했죠. 숲 구석구석 선희씨의 마음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. 이 나무가 언제 무슨 이유로 이렇게 부러졌는지 모르겠는데요. 좀 안타깝네요. 그렇죠? 나무가 왜 이러고 있나 했더니 살만큼 살았대. 뭐가 들려요? 뭐가 들려요?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. 내 마음의 소리. 물길을 거슬러 오르는 길. 발걸음 닿는 곳 모두가 고와서 서두를 이유가 없답니다. 여긴 중간중간 좋은 게 아무 때나 쉴 수 있는 거, 아무 때나 앉으면 되는 거 좋은 것 같아요. 물길을 거슬러 오르는 길. 뭐 이러고 있다가 더 올라가기 싫으면 내려가기도 하고. 이렇게 누워가지고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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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나무가 되게 푹신푹신하게 쑥 들어가네요. 엄청 푹신해요. 푹신하고 보기보다 되게 따뜻하고 구름 위에 좀 뜬 기분. 몸이 좀 동동동 뜨는 기분. 좋아요. 그리고 이러고 사진도 한 번씩 찍고. 비단 금침이 이보다 더 좋을까요? 여기 옆에 와서 한 번 누워보세요. 진짜 좋아요. 진짜요? 네. 이렇게 편한 느낌. 아휴. 아휴. 오. 진짜 푹신푹신해요. 하늘을 쳐다봐도 좋고. 진짜 왜 이렇게 편해요? 겨울에 올라와도 이렇게 낙엽 위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하나도 춥지도 않고. 걱정 근심 있게 만드는 한순간 자연이 건네는 따뜻한 위로겠죠 아 깜빡 졸았어 출발 안해요? 출발해야지 출발해야지 이곳은 선희씨의 가장 재미난 놀이터 여기 와서 걷기도 하고 쉬고 낙엽 위에 누워서 잠도 자고 뭐 그러기도 하고 놀이터 맞네요 드디어 다 왔습니다 50m 앞에 선희씨가 안내한 곳은 태화강의 발원지인 백운산 탑골샘 대대 가문 나래는 여기 이 물도 안 흐르거든요 지금 돌 틈 사이로 이렇게 물이 흐르고 물이 흘러가는 그런 소리만 들리지 그런데 오늘은 물이 흐르고 이 정도면 많이 흐르는 겁니다 땅을 적시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물 자연의 고마운 선물입니다 음 달달하네요 꼭 가는 동안 다 흐르고 흑맛 흑맛 흑맛이나? 돌? 바위? 이게 바위 틈에서 나오니까 그런데 이렇게 작게 흐르는 이 물이 흘러가고 흘러가서 그 큰 태화강의 저축대가 된다 하니까 속으로 다 흐르고 있는 거예요 선희씨가 또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답니다 여기가 제가 제일 자주 오는 선녀탕이라는 곳입니다 여름이면 이곳에서 살다시피 한다는 선희씨 유년의 행복한 추억이 가득한 곳이랍니다 진짜 우리 어릴 때만 봐도 이 바위가 막 흔들면 막 굴러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흔들어지려고 그랬거든요 설악산에 가면 우리 울산 바위 있잖아요 울주에 있다고 제가 울주 바위라고 울주 바위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뭐 정해진 건 없어요 그냥 제가 지은 이름이에요 어린 시절 뛰어놀던 백운산이 좋아 이곳에 털을 짓고 들어온 것이 6년 전 혼자 즐기기에는 아까워 사람들을 초대해 아름다운 풍경을 나누는 것이 큰 낙이랍니다